이제 좁게 들어가 봅니다.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종목 검증 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삼성증권 안산지점에 황재수 과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에 나와서 샤인 종목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주가가 이 어려운 장에도 강세더군요. 두 번째 종목은 DNA 링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나름 선전했고요. 샤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샤인을 보유하신 투자자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요즘 삼성은 모르겠고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세대 전지기술융합연구단에서 2013년도에 플렉서블 2차전지를 상업화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샤인과 LG와 세진이노테크가 원천기술을 이용해서 상품화 그리고 상업화시키겠다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고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사모 궁금한데 경기가 아직은 불확실한 게 사실이죠.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아까 김학주 상무도 이야기했지만 공조라는 것이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 내에서 독일이 양보를 하는 쪽이라면 위기를 덮어내면서 시간을 벌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주목받는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 민감주는 요즘 게임 관련주도 많지만 IT 섹터 쪽인데 AMOLED 관련된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거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AMOLED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 그에 따라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 ACD하고 SMD의 합병 그러니까 삼성 내 조직 이슈로 인해서 AMOLED 장비 업체들이 발주 지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는 걸 봐서는 좀 임박한 게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AMOLED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OLED라고 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매장에서 보시다가 이렇게 얇은 TV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선명할까? 라고 보셨던 TV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AMOLED인데 붉기는 1cm 미만으로 굉장히 선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LCD랑 틀리는데 어떻게 틀린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된 전자가 그리고 플러스된 전공이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가운데서 에너지화가 돼서 빛을 발합니다. 유기물층에 위에서 빛을 발하는 자체발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극을 주면 발광하는 건가요? 이게 전류를 흐르게 되면서 전류가 만나서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가운데서 빛을 내게 되고요.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극을 주니까 발광한다고 해야죠. 아니 그런데 맞는 표현 아닙니까? 광원이 빛을 발하는 거니까 발광은 맞습니다. 계속 설명 들어보죠.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건 다 잊으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몰레드가 TFT랑 LCD랑 틀린 게 백라이트 유닛이 없다는 건데 자체발광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굵기인데 맨 우측은 플렉서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건 잊으시고 굉장히 얇다.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졌다. LCD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을 잠깐 보겠는데 보셨던 것처럼 두께가 좀 많이 얇아지고요. 그리고 명암이 굉장히 좋고요.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LCD랑 틀리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밝기는 비슷하고요. 하지만 전력이 굉장히 소비가 적게 됩니다. LCD에 비해서 한 70% 전력 정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아몰레드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OLED라는 것이 유기발광 다이오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딧불이의 원리를 이용하고 개념을 도입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TV 큰 화면들 보면 요즘 LCD 화면도 그렇고 근처에 가면 후꾸누꾼 거려요. 저희 집에도 근처에 에어컨을 틀어도 후꾸누꾼 거리던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개념이 될 것 같고 선명도도 AMOLED가 더 좋다는 이야기 앞서 보니까 얇아진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요즘도 갤럭시 S3도 이야기 많던데 관련된 내용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빠르게 갤럭시 S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갤럭시 S에 대해서는 휴먼 UX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인 면은 정말 호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약간 미진하지 않았냐는 약간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비교를 과거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되게 복잡한데요. 보실 것은 크기하고 무게입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크기하고 무게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오히려 좀 무거워졌다고 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하드웨어 쪽은 좀 안 좋습니다. 눈 깜빡임에 의해서 눈 깜빡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말로 예를 들어서 알람을 할 때도 9시 알람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람이 설정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줄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무게가 무거워졌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무게와 두께가 70%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플렉서블에 대한 투자가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길음이 뭡니까? 금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GST입니다. GST요? 네. 영문인가요? 영어로 GST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보죠. GST는 아몰레드 관련뿐 아니라 반도체랑 ACD 공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그러니까 증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작 중에 증착이라든지 식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 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특수 가스인데 그러한 부분이 인체뿐 아니라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이산화탄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부식뿐 아니라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오전층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스크러버 유해가스 정화장치 국내 생산 1위 업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향이고요. 삼성전자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 규제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 환경 이슈 어떻습니까? 국내에는 특별히 디스플레이다, 반도체다라고 해서 규제된 법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토정수라든지 미국에 있는 환경국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도 감축,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쪽은 산업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수율이라는 부분도 나오던데요. 이 AMOLED는 플렉서브리도 아니다. 옥사이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공정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 예. 과거에 보셨던 것처럼 LCD에서 아몰레드로 공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되고 어떤 업체들은 탈락하는 경우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플렉서블로 갔을 때도 증착이라든지 여러 공정이 바뀝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참 투자했던 회사들이 갑자기 발주가 지연이 되거나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발주가 지연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공정 때문에 아몰레드 장비를 투자하셨던 분들이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요. 동사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LCD나 아몰레드도 마찬가지로 특수 가스를 꼭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 중에 동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GST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GST의 제품은 뭡니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번웻 스크로버라고 하는 건데요. 번웻 스크로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태웁니다. 1000도씨 이상이 되는 APG를 이용해서 오히려 유해가스를 아예 태워버려서 그걸 물에 용해시켜서 그걸 가지고 정화를 하는 건데 수율이 굉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화학, 가스를 이용해서 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번웻 방식이 대부분이고 동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로라는 제품은 삼성전자랑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요. 반도체의 엣지에 있어서 온도를 많이 올라가는데 엣지 공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품 얘기 듣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이런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SMD가 A3 라인에 대한 발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동사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리고 중국 반도체 공장에 한 70억 불 정도의 투자를 발표한 상태가 있습니다. 중국 현시성 시안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도 동사가 당연히 수혜로 예상이 되고요. 어저께 발표했었던 2조 2,500원을 들어서 화성에 신규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는 부분도 동사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2011년도 실적에 대해서 2012년도 실적은 굉장히 많이 점프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은 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400억 매출을 하다가 올해하고 내년 지속적으로 800억대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250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순이익은 80억이기 때문에 예상포, 12년도 예상포로는 3.2배 거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순현금가치도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적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실적 발표할 때 쯤이면 주가는 조금조금씩 상승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상 PER이 3.2배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예요? 100억? 100억 이상. 이 회에서 자본금 37억인데 유통주식이 많지 않군요.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50억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회사가 작고 실적이 그전에는 400억대의 매출을 이루다가 매출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었기 때문에 소외주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신규로 라인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800억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적뿐 아니라 주가에도 양호한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봐서 거래량도 역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는 중장기 투자용으로 조금 봐야 되고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는데 오늘 삼성전자 설비투자 증설 이야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IT 산업은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이 회사, GST라는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황리수 과장이 많이 준비하셨어요. 논문 수준으로 준비하셔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검증 Q, 삼성증권 안산지점의 황재수 과장으로부터 GST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